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 매니저입니다. 지난 시간에 블루투스를 아두이노에 연결한 다음에 안드로이드 앱으로 서로 통신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앱인벤터를 본격적으로 사용해서 이 아두이노랑 안드로이드 폰이랑 서로 블루투스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투스 통신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시간 필요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아두이노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케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스케치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바로 곧바로 앱인벤터 쪽 화면을 보면서 앱인벤터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웹브라우저를 연 다음에 웹브라우저 주소 창에서 AI2 앱인벤터 앱인벤터.mit.edu 라고 입력을 하시면 앱인벤터 화면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서 컨티뉴을 누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작업하던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열대 자동으로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프로젝트가 열리는데 아마 처음 이 앱인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비어서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처음 사용할 때는 여기가 영어로 되어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여기도 한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잉글리시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글자들이 이제 번역이 돼서 표시가 돼요. 여기서 새 프로젝트 지금 다시 제가 최신 프로젝트가 실행이 됐는데 내 프로젝트로 이동한 다음에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누르고 여기서 저는 그냥 블루투스 챗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할게요. 블루투스 챗하고 확인 이렇게 화면이 이제 열려졌고요. 이 상태에서 제 스마트폰에서 여기 관련된 그 앱인벤터 앱에서 이 지금 웹브라우저에 있는 화면이랑 연결을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모바일 제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로 들어간 다음에 구글 플레이에서 에이아이 투 에이아이 투 컴패년 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바로 앱인벤터 모바일 앱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고 설치가 다 됐을 때 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열기를 하고 지금 보면은 이제 커넥트 위드 코드 그리고 스캔 QR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이제 웹브라우저 쪽에 실제 우리가 작업하는 프로젝트랑 연결할 때 쓰는 버튼들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스캔 QR 코드를 사용할 건데 제가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연결을 누르고 에이아이 컴패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참고로 이거를 연결을 할 때 여러분들 이 작업하고 있는 뭐 노트북 또는 맥북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모바일이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있어야 돼요. 바로 이제 같은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스캔 QR 코드라고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QR 태그 리더기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화면을 이렇게 딱 보고 QR을 찍으면은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웹브라우저 쪽에서 프로젝트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모바일에도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긴 하죠. 이렇게 웹브라우저에 있는 화면이 그대로 모바일 쪽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번 시간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미디어, 그리기, 센서, 소셜, 저장소, 연결 뭐 레고 마인드스톤 같은 게 있는데 먼저 이제 가장 맨 위에다가 이제 버튼 같은 거를 놓을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레이아웃 부분에서 레이아웃에 보면은 수평 배치가 있어요. 수평 배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놔주면은 이와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도구가 추가가 되는데 현재 이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측에 여기 속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너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너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동을 클릭을 하면은 부모에 맞추기, 뭐 픽셀스, 퍼센트라고 되는데 부모에 맞추기를 누르면은 바로 이 도구를, 도구를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부모 크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여기서 컴포넌트 쪽에 여기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 수평 배치 1의 부모는 스크린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스크린 1이 방금처럼 부모에 맞추기라고 하면은 이 스크린 1의 크기에 맞춰서 넓이가 선택이 되도록 한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도구를 하나 또 추가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할 때 블루투스 기기들을 이제 목록을 표시를 해서 선택을 할 건데 그때 필요한 게 목록 선택이에요. 목록 선택을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붙여넣기 해주면은 이렇게 모바일 쪽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뜨고 이렇게 웹브라우저 쪽에서도 이렇게 목록 선택이 이렇게 넣어졌다고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물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목록에서 여기서 컴포넌트 쪽에서 목록 선택 1을 선택을 하고 저는 이름 바꾸기를 누른 다음에 블루투스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렇게 텍스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바로 연결하기 하고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연결하기라고 글자가 바뀌고 폰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연결하기라고 표시가 바뀌죠. 그 다음으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여기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이 버튼 같은 경우에 이름이 그냥 버튼 1인데 제가 이름 바꾸기 한 다음에 버튼 언더바 하고 연결 끊기라고 하고 확인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텍스트 쪽에서도 연결 끊기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다음으로 또 하나 이제 여기다가 밑에다가 지금처럼 레이아웃 부분에다가 수평 배치 이 수평 배치를 하나 더 옮겨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수평 배치의 넓이도 방금처럼 분모에 맞추기로 설정하고 확인 그러면은 이제 넓이가 분모에 맞춰져서 이렇게 넓어지죠. 그 상태에서 또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보면은 텍스트 상자라는 게 있어요. 이 텍스트 상자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버튼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상자를 먼저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너비에 분모에 맞추기 확인 누르고 또 버튼을 누르고 버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름이 그냥 버튼 1인데 이름 바꾸기로 누른 다음에 버튼 1이 아니라 전송이라고 확인을 누르고 텍스트 상자 같은 경우에서도 이름 바꾸기 한 다음에 이렇게 1을 지우고 내용이라고 하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버튼 전송을 누른 다음에 버튼 1의 텍스트 이 부분에 지우고 이제 전송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모바일 쪽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텍스트 상자 안에 텍스트 언더바 상자 1 띄고 힌트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 글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텍스트 상자 내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힌트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힌트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바로 메시지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모바일 쪽에서도 메시지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두이노랑 안드로이드랑 서로 통신을 할 때 어떤 글자들을 받았을 때 표시를 해준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글자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레이블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 거예요. 바로 이 레이블이 그 어떤 글자를 표시를 해줄 때 사용되는 도구인데 여기서 레이블을 추가돼서 레이블 1이라고 추가가 돼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름 바꾸기 한 다음에 레이블 언더바 표시 하고 확인 해주시고 레이블 이 표시의 텍스트를 그냥 일단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추가를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가 센서 쪽에 보면은 시계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이 시계라고 적혀있는 것을 드래그해서 화면에다가 옮겨주면은 화면에 시계가 추가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밑에 보이지 않은 컴포넌트라고 시계가 추가가 돼요. 이 시계는 바로 이제 어떤 용도를 쓰냐면은 우리가 어떤 아두이노한테 받는 값을 뭐 1초마다 확인하고 싶다. 뭐 5초마다 확인하고 싶다. 뭐 10초마다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일정한 시간마다 어떤 동작을 하게끔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때 사용하는 게 이 시계라는 도구예요. 이 시계라는 도구를 보면은 바로 이 타이머 간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시간 간격마다 동작이 실행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데 이 단위가 밀리세컨드라서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봤던 것처럼 밀리세컨드라서 천이 1초예요. 이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1초마다 타이머가 동작하도록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시계를 일단 넣어줬고요. 나중에 블루투스 관련돼서 필요할 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연결 쪽에 보면은 블루투스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블루투스 클라이언트라고 적혀 있는 거를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놔준 다음에 놔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 보면은 연결에 블루투스 클라이언트가 있고 블루투스 서버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는 우리가 직접 아두이노를 찾은 다음에 아두이노한테 접속을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일반적인 블루투스 채팅 앱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고 다른 상대방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한테 연결을 시도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냥 아두이노를 찾아서 아두이노한테 접속을 시도할 때는 블루투스 클라이언트를 쓰는 거고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기가 내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시도를 해서 연결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블루투스 서버를 사용을 해요. 근데 대개는 아두이노를 이용할 때는 아두이노 쪽에서 연결을 시도하기 보다는 안드로이드 쪽, 스마트폰 쪽에서 연결을 시도하기 때문에 블루투스 클라이언트만 사용하면 돼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따라서 이번 시간에도 블루투스 클라이언트만 추가를 해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 아랫부분에 알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알림을 또 드래그해서 옮겨주면은 마찬가지로 이 알림도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추가가 되는데 이 알림이 대개는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토스트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뭔가 이제 알림, 경고 이렇게 뜨는 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화면에 다이알로그라고 해서 뭐 어떤 작은 창을 표시를 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게 이 알림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경고나 에러 관련해서 표시를 해주고 싶을 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알림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연결이 이제 블루투스 채팅 관련해가지고 블루투스로 이제 아두이노랑 연결을 할 건데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 끊기는 무의미하죠. 그리고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송이 무의미하죠. 그리고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번 아두이노 쪽에서 값이 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처음에 연결 끊기 버튼에 보면은 여기 활성화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웬만한 도구들이 다 이렇게 활성화가 다 있는데 활성화라고 돼 있는 부분을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주세요. 바로 비활성화,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전송 버튼도 선택을 하고 비활성화 해가지고 전송 버튼 처음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시계 같은 경우에도 여기 타이머 활성화 여부 지금 이 타이머가 매초마다 작동하는지 하는 여부인데 현재 처음에 연결하지 않았을 때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체크박스를 없애서 이렇게 비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제 블록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디자이너 쪽에서 원하는 도구들을 배치를 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필요한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블록에서는 앞에 배치했던 그 도구들을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도록 만들지 하는 것을 이제 블록으로 짜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이하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라색으로 함수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먼저 이런 함수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함수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함수 이름은 출력 하고 또 이 함수에서 이 기어 모양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다가 내가 어떤 재료값 변수 변수로 받을 수 있도록 할지 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입력에 x에 있는 것을 내용이라고 딱 하면은 이 함수라는 블록은 나중에 이제 실제 사용하는 거는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 이 함수라는 블록은 내용이라는 변수를 받도록 설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출력이라는 함수 이 블록은 여기서 제어해서 만약 뭐뭐 그러하면 이런 블록을 일단 넣어주고요. 그리고 일단 아 이게 아니라 만약 그러면이 아니라 만약 지운다면 이제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레이블 표시라고 해놨죠. 레이블 표시라고 해놓은 것 중에서 레이블 표시에 지정하기 레이블 표시에 텍스트를 어떻게 지정하기 라는 블록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텍스트 쪽에 보면은 합치기라는 블록이 있어요. 합치기라는 블록이 있고 마찬가지로 얘의 기어 모양을 클릭을 하면은 몇 개를 합칠 수 있도록 할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저는 세 개의 글자를 합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레이블 표시로 가서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레이블 표시에 텍스트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라고 적혀있는 거를 드래그해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올리고 있으면 가져오기 내용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역 슬러시 n이라고 이렇게 슬러시 n이라고 표시를 하면은 이 기호는 바로 어 줄을 바꾸라는 기호에요. 이 기호는 실제로 우리가 글자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은 우리한테는 글자가 두 개로 입력을 해서 보이지만 컴퓨터한테는 어 줄 바꾸는 기호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레이블 표시라는 텍스트 바로 레이블 표시의 내용을 텍스트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으로 이제 바꾸는 건데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은 기존에 있던 레이블 표시 있던 내용을 맨 앞에 위에 되도록 표시를 해주고 줄 바꿔서 그 다음에 이번에 함수를 호출할 때 새로 들어온 내용이라는 값을 여기 맨 밑에 찍히도록 이렇게 함수로 출력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블록 접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함수를 또 하나 만들려고 해요. 함수를 만들 때 함수 함수 이름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 함수를 연결 연결됨이라고 표시를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다가 기어 표시를 클릭을 해서 참 거짓 이렇게 입력을 한 거를 여기다 넣어줘서 이 연결됨이라는 함수는 참이면은 연결됐다 거짓이면은 연결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설정을 할 때 사용할 함수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 어떤 걸 또 추가를 할 거냐면은 버튼 쪽에 보면은 버튼 전송에 버튼 전송에 버튼 전송 지정하기 버튼 전송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가져오기 참 거짓을 넣고 우리가 이제 연결됐어요. 참 하면 이제 버튼 전송이 활성화가 되도록 참이 되도록 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버튼이 아니라 이제 목록 블루투스를 선택을 하고 밑에 내려가면 지정하기 목록 블루투스 활성화 값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져오기 참 거짓을 한 다음에 붙여 넣은 다음에 참고로 이 목록 블루투스는 연결하기 버튼이잖아요. 이 연결하기 버튼은 바로 연결 안 됐을 때 활성화하고 연결됐을 때 활성화 바로 이 전송 버튼이랑 완전 반대죠. 이렇게 반대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논리 쪽에서 아니다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 아니다를 중간에 넣어주면 거꾸로 돼요. 만약 사용자가 참을 넣었으면 이 가져오기 참 거짓 했을 때 이 가져오기 참 거짓이 참이 되고 아니다가 중간에 있으니까 그 참이 다시 거꾸로 거짓이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 버튼 전송이랑 블루투스 목록이랑 서로 반대가 되도록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계 1을 선택을 하면 마찬가지로 밑에 지정하기 타이머 활성화 여부 값이 있는데 이걸 넣고 여기 우측 마우스 누르고 복제하기 한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버튼 연결 끊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지정하기 활성화를 넣고 그 다음에 복제하기 해서 참 거짓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자가 연결된 참 거짓을 실행을 할 때마다 그거에 따라서 버튼 전송 전송 버튼 블루투스 목록 시계 연결 끊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비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블록 적게 하면 이렇게 접는다는 뜻이지 기존의 블록을 수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다시 보고 싶다 할 때는 우측 버튼 누르고 펼치기 접고 싶다 할 때는 우측 버튼 누르고 접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결 끊기 관련된 버튼을 한번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함수 이렇게 만들고 연결 끊기 라고 버튼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수 출력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바로 이제 레이블 우리가 추가한 레이블 표시라는 레이블에다가 글자를 표시하는 함수인데 여기다가 호출 출력 이렇게 내용 표시되는 블록을 넣고 텍스트에서 이 쌍타운 표 블록을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연결이 끊겼습니다. 라고 내용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호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연결 끊기라는 블록이 있어요. 이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연결됨이라는 블록을 만들어줬잖아요. 연결됨이라는 블록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논리 쪽에 보면 거짓이 있어요. 바로 연결되지 않았어 라고 표시를 설정한다는 뜻이고 이거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것도 접어줄게요. 완성이 되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송하기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함수 이름을 넣고 전송하기 넣고 여기서 기어 모양을 누른 다음에 입력을 넣고 이 X가 아니라 메시지 바로 스마트폰에서 아두이노로 보낼 메시지 넣고 그리고 이 메시지 함수를 전송하기 함수를 호출하면 실제 어떻게 동작하냐면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을 클릭을 하면 여기 밑에 내려가면 호출에 텍스트 보내기라는 블록이 있어요. 여기다가 메시지 가져오기 이렇게 넣어주면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바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에 연결된 아두이노한테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블록을 접을게요. 다음으로 이제 전송 버튼 관련된 거를 한번 또 짜볼게요. 버튼 전송을 누르면 버튼 전송 위쪽에 언제 버튼 전송을 클릭을 했을 때라는 블록이 있어요. 이 블록을 넣어놓고 다시 한번 함수 쪽에 가보면 호출 전송하기라는 우리가 만든 블록이 있는데 여기서 메시지 하고 텍스트 쪽에 텍스트 상자 내용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텍스트 상자 내용 텍스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블록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채팅창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글자를 써서 보내면 기존에 글자를 썼던 그 부분은 글자가 다시 비워지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 내용 지정하기 텍스트를 이렇게 블록을 넣어주고 여기 있는 글자를 비워주기 위해서 텍스트 쌍다운 표 블록을 넣고 이렇게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놔주면 이 텍스트 상자 내용의 글자 내용 텍스트가 비워지겠죠.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짠 버튼 전송 클릭을 한번 접을게요. 제가 이렇게 접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때 워낙 블록들이 많이 추가되면 한 화면에 보여주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완성된 블록은 접어서 이렇게 한쪽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전송 버튼을 눌러서 만약에 전송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시계 관련된 걸 한번 해볼게요. 시계 쪽에 보면 언제 시계 타이머 실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언제 실행되냐면 비활성화 되어있을 때는 실행이 안 되다가 활성화가 되면 정해진 시간이 될 때마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초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시계 타이머를 활성화를 하면 그때부터 1초마다 여기 있는 블록이 실행이 돼요. 이 블록이 실행될 때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우리가 아마 블루투스 시리얼 통신 할 때도 루프에서 봤던 것처럼 시리얼 어베러블 해가지고 데이터를 확인해서 어떤 값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제어 쪽에 봤을 때 만약 이런 블록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수학 쪽에 보면은 이 값을 서로 비교하는 블록이 있어요. 이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수학 쪽에 또 한 번 가보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이 있어요. 여기서 이게 왼쪽에 들어갈 블록의 값이 0보다 큰지 어떤 게 바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을 누르면은 밑에 블루투스 위에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이 받을 수 있는 바이트 크기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두이노한테서 뭔가 받은 데이터가 있다면은 이 바이트 크기가 0보다 크고 아무것도 없다면은 0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아두이노한테서 받은 메시지나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만약 맞다면 그때 함수에서 출력이라는 이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그때 어떤 거를 호출하냐면은 바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에서 1에서 호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 텍스트 맞기 바이트 수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복제하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바이트 수만큼 받을지는 바로 이제 받을 수 있는 바이트 크기 수만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 시계 1을 활성화를 해주면은 이 블록이 계속 실행이 되면서 아두이노한테 어떤 데이터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이거를 확인을 해서 이제 출력 함수가 실행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걸 또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록 우리가 이제 블루투스 기계를 선택하는 거 관련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번 짜볼게요. 목록 블루투스 쪽에 보면은 여기 선택 전 선택 후 라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블루투스 목록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동작을 할지 그리고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할지 라는 건데 선택 전 블록을 먼저 넣어주고 선택 전 블록을 넣어준 다음에 다시 목록 블루투스를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지정하기 목록 블루투스 요소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목록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검은 화면으로 이동해서 목록들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목록에 어떤 값이 표시될지 모르잖아요. 바로 이 목록에 표시되는 값들이 요소인데 그 요소들을 현재 여기서 이 블록을 이용해서 지정한다는 거예요. 지정할 때 어떤 걸로 지정을 하느냐 근데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을 클릭을 하면은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 주소와 이름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블록을 딱 넣어주면은 바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로 스캔을 했을 때 블루투스 그 기기로 스캔을 했었을 때 주위에 있는 블루투스 기기들 정보를 그 주소와 이름 정보를 바로 목록 블루투스의 요소로 설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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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떤 것을 확인을 하냐면은 만약 저기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을 선택을 하고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이 활성화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활성화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 만약이라는 블록을 넣어준 이유는 바로 활성화가 돼 있지 않다면 경고창을 표시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반대가 돼야 되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아니다 블록을 사이에다 넣고 만약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면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알림 1이 있는데 알림 1에서 또 내려가다 보면 경고창 나타내기 라는 블록이 있어요. 이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 쌍따옴표를 옮겨주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목록 블루투스를 선택하기 전에는 이하 같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접고 이렇게 옆에다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목록 블루투스 쪽에 선택 후 만약 사용자가 검은 화면으로 이동하고 그 중에 어떤 블루투스 기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느냐 바로 이제 함수에 출력이라는 함수를 놔주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는 이제 텍스트 합치기를 놔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한 번 더 쌍따옴표를 넣은 다음에 연결을 시도합니다. 하고 역슬러시하고 n 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제 이게 줄 박음 기호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이 역슬러시하고 n이 줄 박음 기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연결 시도합니다. 글자하고 밑에다가 어떤 걸 표시할 거냐면은 바로 우리가 목록 블루투스에서 여기 내려가다 보면은 선택된 항목이라는 블락이 있어요. 이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선택된 항목 그 블루투스 기기로 연결을 시도한다라고 이제 사용자들한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 만약 그리고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 여기서 위에 두 번째에 연결 주소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연결 주소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제를 해서 선택된 항목 이 선택된 항목을 보면은 그 우리가 목록에서 선택한 블루투스 기기에 주소값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주소값을 기준으로 이 블루투스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시도를 해요. 근데 그 연결을 시도를 했을 때 성공하면은 이 만약 쪽에서 이제 참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은 거짓을 반환을 해서 이 만약 쪽이 거짓이 돼서 이 블락 안에 실행이 안 돼요. 만약 연결이 성공했다면은 그때 우리가 앞에서 만든 연결됨이라는 블락을 실행을 한 다음에 논리에서 참을 이렇게 붙여서 연결된 참을 실행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한 번 함수에서 출력을 놔준 다음에 쌍다옴표를 복제를 해서 여기서 연결 됐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고 위에다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전송하기 버튼 그리고 이제 연결하기 버튼을 해봤는데 연결하기 버튼 옆에 이제 연결 끊기 버튼을 만들었었잖아요. 여기 버튼 연결 끊기에 클릭이 있으면은 이걸 놔주고 함수에서 연결 끊기라는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놔주세요. 그리고 블록 적기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이게 처음에 블루투스 관련해가지고 아마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간에 했던 블록들을 아마 재사용을 할 건데 처음에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앱 인벤터가 어려운 건 아니고 처음부터 블루투스를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앞에 필요한 블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 지금 사용했던 블록들을 그대로 재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록들이 많다고 그래도 좀 다소 어렵더라고 어렵더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블록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여기서 스크린 1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 우리가 보는 화면에 관련된 블록들이 있어요. 여기서 오류 발생이라는 블록을 이렇게 옮겨주면은 바로 우리가 보는 화면 내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실행되는 블록이에요. 놔주고 여기서 출력 함수 출력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 합치기라는 블록을 넣어주고 이 합치기 할 때 많은 값을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6가지의 값을 표시를 해줄 건데 넷 다섯 여섯 블록을 6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넣은 다음에 맨 처음에 글자 에러 하고 스페이스바 띄고 여기 지금 빈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띄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고 이거는 그냥 스페이스바 이 값은 스페이스바 한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제를 하고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한 번 넣고 빈칸 한 번 넣고 콜론 넣고 빈칸 한 번 넣고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어떤 값들을 넣을 거냐면 오류번호 그리고 함수 이름 그리고 메시지 그 다음에 만약 제어 만약 이라는 블록을 또 넣어주고 만약 이라는 블록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확인할 거냐면 어 그리고 여기 만약이란 블록을 하기 전에 아니면 만약에 뭐를 확인했는데 아니면 아니고 만약 이렇게 하도록 하고 어떤 값을 확인할 거냐면 수학 이 비교하는 블록을 넣어서 왼쪽에 있는 값이 516인지 그리고 바로 그 516이 뭐냐면 오류번호가 516인지 확인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516이 아니라면 아니라면 여기가 실행되는데 다시 한번 여기가 실행되는데 아닌 것 중에서 또 한 번 만약에 오류번호가 516이 아닌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오류번호가 507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이 516이라는 번호로 에러가 난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기존에 블루투스 연결이 돼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 갑자기 연결을 끊었을 때 생기는 오류예요 그래서 원래는 오류를 처리를 안 해주면 갑자기 앱이 종료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류 관련해서 에러 관련해서 처리해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507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내가 목록에서 선택한 연결한 기기로 연결을 연결을 시도를 했는데 연결을 실패를 했을 때 그때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해당되는 기기가 전원이 안 켜져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뭔가 불안정하다거나 할 때 507번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16 507번을 표시를 해주고 이때 밑에 내려가면 알림 쪽에서 아까 사용했던 것처럼 경고 로그 이렇게 한 다음에 텍스트 경고 로고가 아니라 알림 쪽에서 경고 창 나타내기를 넣어주고 알림 넣어준 다음에 상대방이 연결을 끊었습니다 넣어주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에러가 난 거니까 이 상태에서는 한번 연결 끊기를 실행해서 기존의 전송 버튼이나 타이머 같은 게 비활성화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복사를 해서 경고 창 나타내기 하고 선택한 기기와 연결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역 슬롯이 N 하고 기기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 짠 거예요 이거를 다시 디자이너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모바일이랑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아두이노를 연결을 하고 지금 시리얼 모니터를 띄었어요 제가 이 상태에서 블루투스는 켜져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루투스를 안 켰다면은 블루투스를 켜주시고요 연결하기를 누르면은 주위에 내 주위에 블루투스 기기가 표시가 돼요 여기서 HC06을 선택을 하면은 기다리면은 이제 연결이 돼서 연결을 시도합니다 떴다가 연결됐습니다 이제 표시가 됐고요 제가 시리얼 모니터를 확대를 하고 제가 이 상태에서 시리얼 모니터로 일단 안드로이드 쪽에서 아두이노로 한번 메시지로 보내볼게요 Hi No 라고 전송을 보내면은 이렇게 아두이노 쪽에서 안드로이드가 보낸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제가 이제 아두이노 쪽에서 안드로이드로 메시지를 보낼 때는 Hi No 하고 전송을 누르면은 이와 같이 제 모바일 앱 쪽에서도 이렇게 아두이노 쪽에서 안드로이드로 보낸 글자가 이제 표시가 돼요 이와 같이 앱인벤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블루투스로 아두이노랑 통신하는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원래 앱인벤터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블록을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이런 블루투스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블록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블록을 많이 사용한 것 뿐이고 다음 시간 부터는 이번에 했던 블록들을 아마 재사용을 하게 될 거에요 그래서 재사용을 하고 나서부터는 나머지는 아주 간단한 블록들을 추가를 해서 사용할 거니까는 아주 쉽게 사용을 할 거니까 너무 이번 시간 봤던 거를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두이노랑 안드로이드랑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앱인벤터를 이용해서 블루투스로 안드로이드랑 아두이노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번 시간 만든 것을 이제 기본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을 하는 것을 해볼게요 바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어떤 것을 해볼 거냐면은 이 블루투스 앱이랑 그리고 아두이노 쪽에다가 간단 그냥 LED 한 개를 연결한 다음에 안드로이드 쪽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LED를 켜고 버튼을 끄면 LED를 끄도록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